스타뉴스 스타뉴스 스타뉴스에서 특별한 스타들을 모십니다. 한때 잘 나갔다가 지금은 대중의 기억에서 다소 잊혀졌거나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수, 작곡가, 안무가, 기획사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타들을 스타뉴스가 직접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2017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특집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AAA에서도 정말 수많은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상식을 환하게 빛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분들의 컴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류의 제왕이자 레전드로서 이번 AAA를 빛낸 주역들이기도 하죠. 올해로 데뷔 12주년을 맞이해 정규 8집 앨범으로 돌아온 슈퍼주니어 멤버의 특과 신동, 그리고 은혁입니다. 2017 AAA 레전드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 이름은 마음에 드시나요? 상 받고 나서 작가님께 물어봤어요. 상 이름 누가 지었느냐고요? 하하, 심지어 승기는 베스트 웰컴상이더라고요.